네 안녕하세요 자유로입니다 오랜만에 아임라이브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앨범이구요 9곡 수록도 있고 이별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는 모순을 주어서 좀 약간 그런 상황을 묘사한 곡이 있는 착한 남자 앨범입니다 제가 사실 스타일링은 매 무대마다 조금 컨셉이 맨날 바뀌어서 오늘은 그냥 약간 나쁜 남자 느낌 주려고 했다고 할까요 사실 락커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아임라이브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 저의 열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임라이브 자유로운 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